청주 등대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천정은 자매 초청 감사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첫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 천정은 자매는 90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죽음의 고비를 사명으로 이겨낸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이어 14일부터 나흘간 안산 예정교회 이호카 목사가 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호카 목사와의 주인공을 재밌던 순환의 전천인 것입니다. 이호카 목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호카 목사는 강조가 당첨적이 있는데 이호카 목사에 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이유로 사사와의 주인공을 선정한 경첨의 전진을 향해서 신경쓰기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